한 번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, 노력 자체가 별로 가라앉힐 수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첫째도 단결, 둘째도 단결, 셋째도 단결입니다. 우리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. 당의 중심은 당원들입니다. 이재명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방탄소년단